7월 넷째 주 용인시 주간뉴스 브리핑입니다. 제42회 대한민국 연극제 용인이 23일 용인 푸은아트홀에서 안녕 용인 행사로 막을 내렸습니다. 폐막식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명예대배우 이순재 등이 참석했습니다. 제42회 대한민국 연극제는 제1회 대한민국 대학연극제와 함께 열리며 연극계의 활력을 불어넣고 공연 문화의 품격을 한층 높였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18일 기흥구 구갈동 기흥 ICT벨리 시동 10층에 용인시 탄소중립지원센터가 개소했습니다. 개소식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유진선 용인특례시 의장 등 120명이 참석했습니다. 센터는 2024년부터 2027년까지 4년간 지역특성을 고려한 탄소중립 정책 발굴과 탄소중립 구축 모델 개발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교육부 공모회 자율형 공립고 2.0 사업에 백암고등학교와 용인 3개 고등학교가 선정됐습니다. 자율형 공립고 2.0 사업은 자율형 사립고와 특수목적 고등학교 수준의 자율성을 부여해 공립고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백암고는 올해 9월부터, 용인 3개 고등학교는 내년 3월부터 자율형 공립고로 운영됩니다. 용인특례시는 밥과 함께 라면이 용인 자활사업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밥과 함께 라면은 2018년 용인 지역 자활센터가 저소득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자립을 돕기 위해 동백동의 사회서비스형 사업단으로 시작한 분식점입니다. 현재 2호점까지 오픈한 밥과 함께 라면은 9월엔 삼가동, 2025년에는 수지구에 4호점을 개소할 예정입니다. 용인특례시는 7월과 8월에 농촌 테마파크에서 진행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관내 단체 관람객에게 체험료 50%를 지원합니다. 농촌 테마파크는 36종류의 단체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원을 원하는 단체는 용인시 통합 예약 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 사업은 지역 내 단체에 여가 활동을 제공하고 농가에는 홍보와 수익 창출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시 관계자